자 우리 여러분 앞에서 물리전자공학 1교시를 했죠 얘는 아무튼 이론적인 내용인데 공식도 많이 나오고 여러가지 개념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자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턴 효과부터죠 컴퓨턴 효과부터 자 컴퓨턴 효과가 뭐냐 X선 광자가 물질에 부딪혔을 때 전자가 나오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컴퓨턴 효과다 이게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그런 실험이죠 그래서 컴퓨턴 효과는 X선 광자가 물질에 부딪혔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가 튀어나온다 컴퓨턴 효과다 그래가지고 입자성을 증명한 거죠 이게 컴퓨턴 효과 그 다음에 열 전자 방출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앞지간에 앞교시에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금속에다가 고온을 가한다는 거죠 금속에다 이렇게 고온을 가했더니 뭐가 나온다 전자가 튀어나오다 얘는 뭐야 X선을 넣었을 때 전자가 뭐죠 튀어나온다 이걸 컴퓨턴 효과고 이것은 뭐죠 열을 가해서 열을 가해서 뭐가 나온다 전자가 튀어나온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열 전자 방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열 전자 방출에 의한 전류 밀도 뭐 이런 공식은 좀 어려우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에디슨 효과 열 전자 방출에 관한 현상이다 금속동에다가 금속에다가 고온으로 가열하면서 표면에 전자가 튀어나오는 이런 효과 대부분 이게 진공관에서 많이 실험을 했죠 진공관에서 이걸 갖다가 에디슨 효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리커 효과 열 전자가 방출에 의한 물리적 현상으로 음극의 표면 상태가 물리적 화학적으로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열 전자가 어떻게 변동하는 효과를 플리커 효과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잡음이 잡음이지요 그러니까 열 전자가 튀어나오는 게 금속이잖아요 금속으로 계속 열을 가면 어떻게 이게 화학적으로 변하겠죠 얘가 이걸 플리커 효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산사 효과 셔트 효과 그래서 산사 효과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요 열 전자 방출에 의해서 금속 표면에 방출 된 전자가 속도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열을 가면 어떻게 이게 균일하지 않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좀 찌그러탕 찌그러탕 된다는 거죠 왜 그래 뜨거워지니까 이걸 갖다가 산사 효과 그렇게 또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음과 여기서 나온 음이 달라지죠 속도가 달라지겠죠 그러한 효과를 말하죠 쇼트 효과 쇼트 효과 이건 이제 우리 앞에서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열 전자 방출에 의한 물리적인 현상으로 전의 장벽이 낮아진다 뭐 그래요 전장을 가는 거죠 진장이 아니고 전장이야 전장이 뭐죠 전개 전개를 가면 더 많이 어떻게 전자가 튀어나오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쇼트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잘 나온다 자 이게 왜 잘 나오네 옛날에 많이 썼던 방법입니까 그런 얘기죠 실제 열 전자 방출은 뭐야 이게 진공관에서 썼던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진공관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뭐지 히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뜨겁게 달려그면 여기서 어떻게 열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여기 이제 플러스로 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얘가 열 전자가 튀어나오는 열 전자 방출 재료 재료 그죠 이런 재료는 뭐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런 얘기죠 자 열 전 열 일함수가 작고 일함수가 작아야 되죠 그래야 전자가 잘 튀어나오죠 여기가 대부분 진공이야 진공 그래서 이게 진공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공관 자 증발되면 안 되죠 얘가 얘가 막 여기서 막 그냥 막 증발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융점이 높을 것 녹는 그러니까 이게 융점 녹는 점이 낮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녹아버리면 안 되니까 높아야 되고 방출 효율이 좋을 것 방출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가공 공작이 용이할 것 쉽게 가공할 수 있어라 그런 얘기죠 자 이런 것을 갖다가 열 전자 방출 재료의 뭐야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 다음 중 열 전자 방출 재료의 조건이 아닌 것은 잘 나오겠죠 자 2차 전자 방출 2차 전자 방출 자 금속 표면에 전자가 충전하면은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금속이란 말이죠 여기다 어떻게 전자를 갖다가 어떻게 때리는 거죠 전자를 때리면 또 다른 전자가 튀어나온다 이걸 얘를 갖다가 2차 전자라고 그래 그래서 2차 전자 방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자 충돌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이것을 갖다가 2차 전자 방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 그런 얘기죠 이것도 말 뜻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광전자 방출 이것도 이제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 표면에다가 어떻게 빛을 조사 빛을 쏘이면은 어떻게 쏘이면은 여기다 빛을 쏘인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나온다고 전자가 튀어나온다 이걸 우리는 광전자 방출이다 다르게 말하면 외부 광전 효과 광전자 방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광전자 방출의 에너지고 진동수 진동수 HF가 그 다음에 일함수 이렇게 되죠 자 여러가지 효과 터널 효과 높은 전개에 의해서만 전자가 방출되는 효과를 갖다 우린 터널 효과 그렇게 얘기합니다 터널링 현상이죠 터널링 현상 그 다음에 C백 효과 두 개 금속을 조합해서 온도차에 의한 전류가 흘러 열기 전력이 발생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C백 아니면 G백 C백 이라고 하죠 아니면 제어백 이게 자기약에서 나오죠 제어백 제어백 효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어백 효과 두 개의 금속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여기가 금속 완이고요 여기가 금속 2란 말이죠 금속 2에요 이렇게 붙여놓고요 여기다 이쪽 한쪽은 온도를 올리고 한쪽은 온도를 내리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가 뭐가 되고 전류가 흐르더라 그런 얘기는 거예요 세외효과 제외효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우리 앞에서 뭐야 이 에너지대 라는 걸 했죠 에너지대 에너지대 금지대 이걸 뭐라고 전도대 전도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게 도체 절연체 반도체 뒤에 반도체가 있나요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에 따라 달라요 여기에 따라 반도체가 얘가 반도체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다 자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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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에너지 갭이요 1.1 일렉트론 볼트에요 에너지 갭이 이게 반도체고 여기가 가전자 가전자 되고요 여기가 금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도대야 전도대 이 에너지 갭이 아주 커요 오 일렉트론 볼트 이상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일렉트론 볼트는 그 뭐야 에너지 단위입니다 자 이게 바로 절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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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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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금지대 폭이 넓다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기가 엄청 힘들어요 절연체 그 다음에 도체는요 도체는 어떻게 거의 없어요 이게 여기가 전도대고 여기가 가전자 되고요 금지대가 없어 없어요 그냥 전도대 가전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도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도체 에너지 에너지대로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건 단지 지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도체 도체라는 것은 뭐죠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물질이다 그런데 뭐야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것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것은 우리는 전류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죠 자 그럼 얘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을 갖다가 자유전자가 좀 쉽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을 도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죠 도체죠 고유저항이 아주 작아요 작아요 10에 마이너스 4성 이하가 돼 자 그러니까 어떻게 전류를 잘 흘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 금지대 폭이 거의 없다고요 없으니까 자유전자자라고 얘들이 막 움직이는 걸 도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절연체 부도체 같은 말이죠 전류를 거의 안 흘러요 고유저항이 10에 7승 이하가 아니고 이상이네 이상이야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4승에 의해서 10에 7승 이쪽은 부도체 이쪽은 도체 여기 중간은 반도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상이상이야 금지대 폭이 너무 넓어서 전자이동이 이동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자기학에서는 대부분 이 절연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기에서는 여기 도체고 우리는 대부분 반도체를 이용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반도체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도체와 절연체 중간이야 중간 반도체 뭔가 애매한 물질 애매한 물질 이런 것을 반도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왜 현대의 과학에 아주 중요하게 쓰이느냐 인간에 의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죠? 인간에서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온도를 주면 어떻게 해 저리 잘 흐르고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해 잘 흘러라 이렇게 명령하면 얘가 잘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도체의 어떤 현상이에요 그래서 고유저항은 10에 마이너스 4승에서 10에 7승 이거 사이야 다 이하라고 했네 이거 이거 사이요 사이요 10에 마이너스 4승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10에 7승 이거 이상은 뭐랬죠? 부도체 밑에는 도체 여기가 중간이 반도체 이렇게 되죠 대부분 반도체의 주가 뭐야 실리콘과 게르마늄이죠 이것도 잘 안 쓰고요 이거 실리콘과 게르마늄 이게 바로 우리 전자효로에서 했죠 14번과 32번 그 다음에 사과원수 사족원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유결합을 하죠 반도체가 공유결합을 한다 그런 거 열에 의해서 어떻게 예민하죠 얘가 그렇습니다 홀효과가 있고 광전효과가 있다는 거 아까 홀효과 광전효과 이야기했죠 온도가 상승하면 전기가 전기장은 감소한다 그랬어요 감소한다 이걸 뭐야 부온도계수 그랬죠 부온도계수 그럼 전류가 잘 흐르겠지 이동도 이동도 이게 이제 전자가 자유전자가 얼만큼 잘 이동하느냐 이 정도를 이동도라고 그래 이동도 뭐야 온도가 올라가면 뭐야 이동도가 감소되고 불승물이 증가된다 뭐 그런 얘기네 도전율도 증가한다 뭐 그런 얘기네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다른 금속과 접속하면 정류작용을 한다 자 이게 뭐야 AC를 DC로 만드는 다이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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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역기전력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반도체 특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종류 보도록 하지요 자 반도체는 뭐야 순수 반도체 진성 반도체 SI 뭐야 G라고 그랬죠 자 근데 얘는 절대온도 0도이셔서 절원차가 돼버려요 불승물 반도체 외인성 반도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외인성 반도체 불승물을 첨가하는 거죠 왜 그러면 순수 반도체 실리콘과 게르마늄인데 잘 안 쓴다고 그랬죠 왜 만들기가 어렵다 순도가 99.99%를 만들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 4가 원소 요거 요거 요거죠 요거 여기에다가 3가 불승물을 집어넣어요 알루미늄 봉소 갈리움 인디움 이런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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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죠 이거 이거 이게 막 P형 반도체 그래서 요런 것을 뭐야 억셉터 원소다 그랬죠 억셉터 원소 억셉터 원소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전공을 전공이 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 성분을 띈다 이걸 P형 반도체 아 여기 있다 억셉터 억셉터 원소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다수켈리온 전공이다 이거 알아두세요 소수켈리는 전자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럼 N형 반도체 4가 원소다 5가를 집어넣어 5가 비소 피인 안티몬 이런 것들을 넣는다는 거죠 얘는 뭐 전자 하나를 더 남게 돼요 이런 걸 도노 원소다 도노 원소다 도노 원소라고 그래요 이것도 잘 외워둬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뭐야 마이너스 성분을 띈단 말이죠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전공은 뭐야 부로 이온화되고 N형 반도체는 어떻게 정으로 이온화된다 자 그러니까 얘가 뭐야 여기 P형 뭐야 그러니까 플러스로 뭔가 받아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로 뭔가 받아야 된다 남는다 의미죠 의미는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주니 에너지 주니 앞에서 얘기했죠 진성 반도체의 절대온도 0도씨 키에서 전원체가 되는 이런 에너지 주니를 갖는다 그런 얘기고 열 편형 상태에서는 진성 반도체 P형 반도체 에너지 주니가 다 똑같아요 에너지 주니가 똑같다 이렇게 정도 알아 두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자 여기 P형 및 주니 일반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P형 및 주니는 뭐야 금지대 중앙에 위치한다 뭐 진성 반도체는 자 여기가 여기가 바로 이게 이제 진성 반도체의 경우는 어떻게 요 놈이 뭐한다고 P형 및 주니는 중앙에 위치한다 뭐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 나온 대로 진성 반도체는요 진성 반도체는 어떻게 P형 및 주니는요 2분의 1이니까 중앙이야 2C 플러스 2V 2C 다르게만은 여기가 여기가 전도대니까요 전도대 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여기 나왔나 2C 안 나왔어요 자 여기는 2V니까 여기는 뭐라고 여기 밑에가 뭐가 뭐죠 여기가 이제 금지대고요 금지대고요 여기는 가전자 대 가전자 대 에너지 준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여기는 페리미 준이고요 페리미 준이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 더해서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 중간감을 갖는다 그런 얘기죠 항상 진성 반도체는 중간감을 갖고요 그러면 이제 페리미 그러면 이제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의 페리미 준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죠 N형 반도체의 페리미 준위는 N형 반도체의 페리미 준위는 어떻게 여기 2C보다 이만큼이 빼 날라갔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EC니까 어떻게 N형 반도체 어떻게 여기 다르게 말하면 얘가 페리미 준위가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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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럼 이제 여기가 이렇게 보면 N,D,N,C 뭐 이런 게 다 뭡니까 농도입니다 농도 불숭물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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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숭물 농도 자 그러니까 이 놈이 불숭물 농도를 갖다가 불숭물 농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좀 작겠다 크겠다 뭐 이런 의미죠 자 그렇다면 농도가 자 그렇다면 어떻게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이게 페리미 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N,D가 N,D가 뭐냐면은 그 도너 도너의 농도고 이건 이건 억셉터 억셉터의 농도예요 억셉터 농도 자 그러니까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야 이게 도너 도너 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P형 반도체는 뭐야 억셉터 준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가 N,A 여기가 억셉터 준위입니다 억셉터 준위입니다 준위고 이건 도너 준위예요 도너 준위 자 그러니까 도너 이 도너 준위는 바로 이 전도 전도대 전도대 에너지 준위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존재하고 억셉터 준위는 바로 여기 가전 준위에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만약에 농도를 갖다가 더 많이 했다 그러면 얘가 위에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가까워진다 그런 얘기고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여기 불수문 농도를 갖다 증가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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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는 얘기죠 아 여기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이건 또 뭐냐면 여기 온도예요 온도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온도가 크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고 온도가 작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증가하면 뭐가 억셉터 준위가 그런 얘기예요 여기 도핑 농도가 바로 도핑 농도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얘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의미가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된 게 이쪽이 도핑 농도고 위아래는 온도입니다 온도 이렇게 가는 거는 뭐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는 농도 농도가 증가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온도가 어떻게 온도에 따라서 도핑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온도가 작으면 이렇게 온도가 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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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는 거 뭐가 페리미주니 얘기죠 페리미주니 페리미주니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죠 그림을 좀 잘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게 뭐죠 농도차 농도차고 위아래가 온도차 온도차 자금 큼 였지요 온도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동도와 확산 정수 RC10 관계식이다 이것도 이제 공식을 좀 알아두면 우리 끝나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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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데 P가 억셉터 N이 도너 뭐 그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전공의 전공의 미우 전공의 미우 이동도 이동도 전공의 이동도 요건 뭐야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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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 개수 막 그런 얘기죠 자 이걸 통틀어서 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요걸로 우린 외웁니다 요거는 D를 확산 개수라 확산 개수 확산 개수 확산하는 전자가들이 막 이동하고 전공이 막 이동하는 이런 개수값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걸 확산 개수 뮤 분의 D는 2 분의 KT 뮤 는 이동도라고 이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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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확산 개수는 뮤 2 분의 KT 상수 온도 전자 전화량 이죠 이렇게 확산 개수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식이고요 요건 뭐야 캐리어의 확산 길이 길이 이동도 에다가 타오 타오는 수명이라고 해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공식이니까 L은 루트 D 분의 타오 D 곱하기 타오다 확산 정수다 확산 개수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공식이에요 캐리어 확산 길이 이런 거 이런 공식이니까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럼 바로 그냥 대부분 공식으로 그냥 물어봐요 그냥 공식으로 자 그 다음에 반도체 특성이다 TK에서 자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열 운동 에너지 평균 에너지는 2분의 3 KT다 K는 이제 상수고요 T가 온도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유전자의 농도 반도체는 온도가 상승하면 뭐라고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온도의 개수 다르게 말하면 저항값이 저항값이 어떻게 작아진다 그럼 전류가 어떻게 전류가 잘 흐르겠죠 잘 흐른다 자 이게 바로 반도체의 특성이 뭐 되겠죠 자 순수 반도체와 외인성 반도체의 결합이 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페르미준이는 진성 반도체 항상 어떻게 중앙이라고 했죠 피형 반도체 뭐 이야기 했죠 자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반도체의 결합이다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열 생성률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다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반도체의 전류 드리프트 전류다 자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이것은 자기학에서 나온 그런 건데요 J가 전류 밀도입니다 전류 밀도 J가 전류 밀도인데 드리프트 전류 밀도라고 해요 로 분의 2 자기학사 나온 거죠 로의 역수가 시그마죠 저항률과 도전도 도전도죠 그래서 시그마 E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뭡니까 자기학이죠 ENV라고 그래 이거를 자 이것도 잘했어요 ENV 자 ENV V가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가 뭐야 뮤 2입니다 이동도고요 전기색입니다 자 이거 이동도 이동도라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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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도 이동도 뮤 이라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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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도는 그래가지고 뭐야 2분의 V라는 거 여기 나오죠 이거 이거 중에다 이동도 이동도 이동한 정도죠 정도 그래서 J는 뭐라고요 로 E에다가 뭐죠 시그마 E 외웁니다 요거는 이제 전기자기학이고 요 놈이 뭐라고 ENV다 V가 속도 그래서 ENU이다 요게 바로 속도다 뮤는 이동도다 전기색이다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자 열평형현상이다 드리프트 현상과 확산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런 현상을 갖다 우리는 열평형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전자의 산란 산란 격자전개가 거의 완전하게 주기적인 곳에서 등속도 운동을 했을 때 했을 때 전자가 비주기적인 곳에서 그 운동 방향을 바꾸는 현상을 갖다가 전자의 산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전파의 산란 그런 것도 뭡니까 그래서 탁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산란이다 전자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초전도 현상 저온에서 격자 저항이 저항 뭐야 저항이 저항이 저항해서 결국 저항이 0으로 되는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다 저항값이 0으로 그러니까 어떤 온도에서 뭐 저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온에서 대부분 온도가 낮은 온도예요 특정한 온도인데 이 온도에 의해서 어떻게 저항값이 제로로 돼 버려요 초전도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낮아요 낮은값에서 저항값이 제로가 돼 버려요 그럼 전류가 뭐예요 무한대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죠 이런 걸 초전도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앞에서 이거 이거 뭐죠 뭐죠 이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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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에서 뮤 뮤 뮤 이엔 암튼 뭐 여기 뮤 여기 아무튼 여기 여기 여기에서 앞에서 앞에서 나온 식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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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에서 엔V는 시그마 2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여기서 그럼 도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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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잖아 시그마 시그마 자 여기에서 걔가 이제 EN 뭐야 EN뮤 라는 거죠 도전도 도전도가 자 도전도가 뭐야 그 도전도가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야 이걸 도전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 뮤 뮤 뮤는 뭐냐 그런 얘기죠 뮤는 온도가 증가하면 이동도는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동도가 크면 높은 주파수는 적합하다 그러니까 높은 이동도가 크면 높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동하는 정도가 뮤가 아까 뭐죠 E에다가 V를 했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이거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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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그래서 이동도는 이동도는 이동한 정도 그래서 도전도 이동도 비례한다 비례하잖아요 여기 뮤가 이동도예요 도전도고 그러니까 이동도가 크면 클수록 도전도 커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이동도지 뭔지 불순물인지 뭔지 집어넣어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죠 반도체의 일반적인 성질 특성이다 이것도 아마 우리 전자회로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고 홀효과와 광전효과가 있다 그렇죠 반도체는 불순물을 증가하면 도전도는 증가하고 전기장은 떨어진다 전류가 잘 흐른다 마이너스 온도계수를 갖는다 이야기를 했죠 다른 금속과 접속하면 결합하면 저항작용을 일으킨다 다른 금속과 연결하면 어떻게 정류 정류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AC를 DC로 만든다 그런 얘기죠 이런게 쇼트키 다이오드죠 쇼트키 다이오드 쇼트키 다이오드 대표적인게 다이오드 그렇죠 그 외의 특징을 뭐 뒤에는 안 나오겠죠 그 외의 특징을 보면 뭐죠 바로 공유결합 하죠 공유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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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공유결합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사과 사과 원소 사과 원소 사족의 원소를 갖는 게 바로 뭐죠 반도체죠 반도체 이것도 이제 우리 앞에서 한 것 같은데 페리미 디락 확률 분포함수 이건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그러면 뭐가 된다 페리미 디락 분포함수가 되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지요 영 도시키에서 얘가 더 크다 그럼 요님이 어떻게 영을 갖는다 자 영 도시키에서 어떻게 얘가 더 크면 어떻게 일의 값을 갖는다 이거 앞에서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개 같으면 어떻게 2분의 1을 값을 갖는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맥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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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치만 분포상수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죠 분포함수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기체 분제에서 사용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진성 반도체 순수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외인성 반도체 불순물을 집어넣은 거죠 자 전도성이 증가한다 그랬죠 얘는 뭐야 페리미 주니가 금지대 중앙에 위치한다 이것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절대 온도에서는 뭐가 된다 절환체가 된다 뭐 이런 거 캐리어 농도가 같아요 이런 거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 전자와 전공의 여론 동의이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우리 공식으로 해서 우리 뭐 외웠던 것 같은데요 자 저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리프트 드리프트보다도 이거죠 이거 이것도 앞에서 우리 했죠 절리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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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NU N 안해도 돼요 그쵸 여기가 P다 그럼 P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리밀도는 어떻게 ENU이다 이거죠 시그마이다 절리밀도 전공이란 말이에요 P가 전공이고요 앞에 있던 게 뭐죠 전자 전자 N이 전자 그래서 N만 붙이면 된 거예요 여기는 P만 붙이면 된 거고요 그래서 전체 절리밀도는 이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전자 전공 절리밀도 E를 뿜어낸 거고 이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쉬워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N 접합 두 개를 이제 붙인 거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만들어서 두 개를 붙인다 이런 것을 PN 접합 다이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하나와 하나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두 개를 갖다가 붙이자 그래서 한 개의 단 결정 내에서 PN 접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접합 후에 전압이 생긴다 이걸 뭐죠 공핍층 공간 전하 영역에 생기는 전압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접합 후에 저항은 외부 전류에 따라 변화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다 이제 바이오스를 걸어줘야만이 뭐가 되는지 자기 특성을 나타낸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바로 이제 뭐 다이오드 다이오드 자 공핍층이 생긴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P형과 N형을 접합하면 두 개 여기에 뭐야 공핍층이 생긴다 다 합쳐진 부분이죠 이게 여기가 순바이오스로 그 층이 얇아진다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를 걸고 마이너스를 걸으면 어떻게 이게 좁아지고 사라지죠 역바이오스를 걸으면 어떻게 이게 더 넓어진단 말이야 넓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전위장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PN 접합 사이에 전위값 전위장벽 전위장벽은 진성 캐리어 농도가 낮고 불순물 농도가 클수록 커진다 그런 얘기죠 여기 나오네 그 다음에 불순문도 온도가 커지면 접촉 전위차가 커진다 이것도 바로 뭡니까 전위장벽이죠 온도가 높아지면 접촉 전위차가 작아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줄어드는거죠 공필층에 의해서 생기는 값이다 뭐가 이런게 뭐 이렇게 정도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가 공필층인데 공필층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게 얘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여기가 사실상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형태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콘덴서죠 콘덴서 이걸 접합 용량 공간전화 용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가지고 C값을 만들어요 C 이게 공식이죠 여기 W라고 했는데 좋아 W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C는 뭐야 입씨론에다가 W에다가 S죠 S가 이쪽이 면적이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역방전압을 어떻게 크게 걸면 크게 걸수록 뭐가 되겠습니까 요놈이 이렇게 이렇게 걸으면 어떻게 해 요놈이 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니까 C값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 공간전화 여기 W 이거고 V가 역방전압인데 접촉전이 전압을 갖다가 파일했어 V란하고 관계없죠 어쩌거나 어쨌거나 자 그럼 어떻게 해 이 C값은 뭐죠 K값이고요 요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외부서 걸어주는 역방전압의 루트근의 반비란다 C값은 자 요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런 거를 접합 용량 공간전화 용량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접합 다이오드의 역포화전류다 뭐 암튼 뭐 이게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다이오드 특성 곡선이죠 요렇게 요렇게 요거죠 요렇게 요렇게 요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가 에버런치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 요게 바로 역포화 전류죠 역포화 전류 역포화 전류는 온도가 10도씨 상승할 때마다 두 배로 증가하더라 그런 얘기죠 소수반송제에 의한 전류죠 소수반송제에 의한 역포화 전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것을 I0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다이오드의 쇼트키 다이오드 앞에서 얘기했죠 한쪽이 반도체고 한쪽이 금속입니다 이게 쇼트키 다이오드예요 이 신분은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구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이렇게 한쪽은 갖다가 여기다가 되게 여기가 이제 N형 반도체고 여기 금속이에요 이렇게 붙여 놓은 다이오드예요 자 이게 바로 쇼트키 다이오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뭐죠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그러니까 전자가 머물러 있는 시간 공필층이 없어요 이게 공필층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전자가 공필층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고주파 특성이 좋다 그래요 고주파 특성이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높은 주파수에 마이크로파 수신용 믹서기 이런 데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죠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어떻게 높은 주파수에 적용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마이크로파에 사용한다는 거죠 마이크로파에 사용한다 높은 주파수에 사용한다 쇼트키다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비엔접합 다이오드의 광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한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어떻게 이게 뭐 태양전지 태양전지 여기다 빛을 쏘면 뭐가 됩니까 여기서 전류가 흐르죠 이게 태양전지인데 자 얘를 크게 하는 게 좋겠죠 광자의 파장이 한계 파장이 이하에 된다 좀 짧아야 된다는 얘기죠 광자 빛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좀 커야 되고 반도체 에너지 갭이 작으면 좋다 그런 얘기죠 바렉터 다이오드 이게 이제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죠 이거 아까 뭐야 반도체 애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PN 반대로 걸어가지고 이거 가변시키면 어떻게 이 C값이 바뀝니다 그런 걸 갖다가 뭐라 한다 바렉터 다이오드 가변용량 다이오드라고 했죠 가변용량 그러니까 C값을 가변시킨다 그래서 가변용량 다이오드 그렇게 이야기하죠 터널 다이오드 터널링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불순물도는 계속 증가시켜 버리면 뭐야 터널링 현상이 생겨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부성장 특성을 갖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성장 특성 부성장 특성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VI 여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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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뭐야 전압을 증가했는데 전류가 감소한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발진을 합니다 고지파 발진을 이용하는 게 터널 다이오드다 그런 얘기죠 역바이오스된 PN 접합 특성이다 앞에서 얘기했죠 역방바이오스 이온화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공핍층이 많이 더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공핍층이 만들어진 걸 이온화죠 전장이 강해진다 공핍층이 넓어진다 전해장층이 높아진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고 C의 값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앞에서 얘기했죠 PN 접합 다이오드나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는 뭐야 굳이 뭐죠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붙이는 거지 뭐 그죠 그러면 이게 뭐야 TR이 된다 트랜지스터가 된다 뭐 그런 얘기죠 트랜지스터 그래가지고 이제 트랜지스터에 VCC IC 다르게 하면 VC VC이죠 VC 여기가 VC이고 여기가 뭐야 IC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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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는 거 이렇게 그려있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래 동작점 동작점 TR의 동작점이라고 그러죠 동작점에 따라서 이렇게 A급 AB급 B급 C급 나눈기의 전자회로에서 뭐죠 이게 전력증폭기의 종류죠 종류 동작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직료 부하선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부하선이에요 부하선 부하선을 그릴 때 뭐야 여기는 IC를 구해내되고 VC를 구해내야 돼요 그래서 IC는 이렇게 구해내죠 이게 이제 그 뭐죠 큐루프 전화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IC는 RC에다가 VC에다가 VC에다가 VC 값을 구해가지고 얘를 다 구하고 이것은 여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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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화점 이렇게 자 어쨌거나 이 동작점은 어떻게 TR에서 동작점은 뭐죠 직류 부하선의 중앙에 위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야 또 특히 동작점이 막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안 좋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이제 전자회로에서 아마 해지 않았을까 동작점이 변동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변동하는 요인이 뭐야 V, B, E, I, C, 베타 이것은 뭐야 온도에 따라 바뀝니다 이것들이 이게 바뀌버리면 어떻게 얘도 이렇게 바뀌어요 바뀐다고 이거 안 좋다 그런 얘기죠 TR의 종류 이건 뭐 우리 전자회로에서 우리 했으니까 했으니까 그렇죠 순방베스 전압인 경우 뭐야 에미터와 베이스는 순방베스 컬렉터와 베이스는 역방베스를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활성 영역이다 그래가지고 증폭기로 동작한다 그랬죠 TR에서 그 다음에 활성 영역 뭐 했는데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증폭 동작한다 이렇게 똑같은 게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호라는 것은 뭐 우리 이렇게 다 아는 거죠 이게 N, P, N 여기에 P, N, P 뭐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이제 C, E, C, B 증폭기 이게 커먼 베이스 증폭기다 그런 얘기고요 A가 A를 그냥 뺍시다 P, N 이렇게 합시다 C, B 증폭기 C 증폭기 그죠 얘가 얘가 P, N, P P, N, P P, N, P P, N, P 예고 그죠 N, P, N, P, N 예고 그런 거예요 자 어쨌거나 여기 알파라는 게 커먼 베이스 증폭해서 어떻게 I, E, I, C 자 이거는 우리 뭐 TR 하면서 다 했죠 알파 전류 증폭률인데 커먼 베이스일 때 커먼 커먼 에밋했을 때는 베타로 표시하죠 I, B, I, C 이게 값이 되게 커요 50 보다도 뭐 지금은 거의 200 가까이 되죠 이거는 거의 1에 가까워요 왜 I가 I, C 보다 크거든요 그죠 약간 커요 1이면 좋은데 거의 1까지는 안 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알파, 베타, 값 이렇게 알아두십시다 그래서 커먼 베이스는 사실상 어떻게 이거는 고주파 효로에 사용하고요 대부분 증폭효로는 커먼 에미터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CC 증폭기 CC 증폭기 자 이걸 커먼 에미터 폴로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에미터 전압은 베이스 전압에 따라간다 에미터는 따라간다 그래가지고 커먼 에미터 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게 이제 뭐 다링턴 다링턴 에미터 폴로다 그러니까 다링턴 접속 다링턴 접속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뭐죠? 다링턴 접속이죠 이거 이거 베타 값을 아주 키우려고 입력 임피턴스를 키우려고 하는 게 바로 다링턴이죠 그 다음에 부트 스트랩 에미터 이거는 여기 저항에다가 아니 여기 에미터에다가 저항을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부트 스트랩 에미터 폴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입력 저항을 좀 키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가 여기 흐르는 게 IC고요 여기 흐르는 게 IB고요 여기 흐르는 게 IE다 그러면 어떻게 IC 더하기 IB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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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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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를 HFB라고 그러고요 앞에서 이제 뭐 그냥 지나갔지만 여기 여기 HFB가 알파고 HFE가 베타고 이게 이제 H 파라미터에서 나온 거예요 H 파라미터에서 어떻게 H 파라미터에서 피드백 시켰다 F가 그 뜻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E다 그러면 Common 에미터라는 뜻이고요 HFB다 그럼 Common Base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HFE이니까 이게 베타죠 베타 같은 거야 여기 이게 알파니까 이거 알파고 알파고 이렇게 같은 거예요 저 관계식 저것도 잘 알아두세요 알파 이거 전자위로 다 나오잖아요 알파는 1 플러스 베타에다가 이거고 베타는 뭐야 1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알파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아예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이거는 이렇게 베타와 알파 관계식이다 이렇게 되죠 이것도 우리 좀 잘 알아두어야 돼요 IC는 원래 IC는 알파에다가 I입니다 왜 그래요 알파가 알파가 뭐라고요 I에다가 IC라며 여기 앞에서 그죠 그러면 IC는 알파에다가 I이죠 자 이거는 자 이거는 그 컬렉터 차단 역포화 전류 역포화 전류가 없을 때에요 있을 때다 그러면 더하기 ICO 이게 컬렉터 역포화 전류 역포화 전류 역포화 전류 컬렉터 역포화 전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IC는 베타 IB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ICO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뭐라고요 베타는 베타는 뭐야 IB에다가 IC잖아요 그럼 IC는 뭐야 이렇게 되죠 IC는 베타에다가 IB인데 그죠 여기 끝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 역포화 전류가 있다 그럼 이렇게 이것도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이제 TR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ET죠 FET 아니에요 FET가 아니고 FET가 아니고 뒤에가 FET고 이제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PNP 이게 뭐죠 TR TR 그 다음에 NPN TR 이죠 아 그럼 하나 더 붙여 보자는 얘기죠 여기다가 뭐 그냥 P 이런거 여기다 N 이런거 더 붙여 보자는 말이에요 자 이런걸 사이리스터 사이리스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긴 나온 대로 이렇게 PNPN PN PN 그죠 다 보니까 그죠 여기다 PNP 뭐 이렇게 이렇게 PNP 또 뭐 이런거 이런거 이렇게 저런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 사이리스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SCR SCR 다 치우고 자 이거 S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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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이거 GTO 그래서 SCR 심벌은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이제 교류제어용으로 쓰이는거죠 교류제어용으로 아주 뭐 중요한건 아니지만 SCR 만 좀 잘 알아듭니다 GTO 어떻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얘도 이제 교류제어용인데요 이렇게 생긴게 GTO GTO 라고 그래요 자 이런건 트라이엑이에요 트라이엑 트라이엑 트라이엑은 어떻게 SCR 두개를 붙인 것 같은 트라이엑이다 이렇게 심벌 트라이엑 여기가 SCR 여기 GTO 이렇게 좀 알아듭니다 자 이게 이제 PN PN 구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데 보면 어떻게 접합면이 하나 둘 세개죠 접합면이 하나 둘 세개죠 접합면이 하나 둘 세개죠 이런식으로 되어있는게 사이리스터 사이리스터 이득 대역폭 자 이거 이거 이득 대역폭적이 일정하다 이득과 이득과 대역폭이 일정하다 거의 뭐 일로 이렇게 펴셨는데요 일정합니다 이득 대역폭적이 일정하다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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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대역폭 자 그러니까 뭐야 여기가 대역폭이죠 대역폭 주파수요 알파가 뭐죠 이득이잖아요 전립이니까 그래서 Fα 알파 그래요 알파의 이득이고 Fα 다르게 말 Fα의 차단주파수 그렇게 말해요 그럼 베타 F베타의 베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이득 대역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Fα의 뭐야 대역폭 그 다음에 알파 그 다음에 F 베타 베타의 대역폭 차단주파수 그 다음에 베타 이게 뭐라고 1 일정하다고 이렇게 되죠 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 자 이제 그러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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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지만 자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전체 대역폭에다가 이득을 일로 두는 거야 일로 이런 걸 갖다 어떻게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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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F Ff 베타 Fb 그러면 여기 여기서요 봐요 Ff 알파는 알파에다가 베타분의 Fb죠 이걸 잘 하죠 그러면 그러면 얘가 뭐야 알파분의 베타는요 뭐가 된다 1 플러스 베타가 돼요 그래서 Fb가 된단 말이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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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는 뭐야 다시 지우고 또 적어야겠네 이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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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금방 제가 뭐 이야기했죠 요기에서 뭐죠 F 알파 알파는 Fb에다가 베타란 말이에요 값이 일정화되니까 요기에서 Fb는 뭐다 베타분의 알파 F 알파에요 그럼 얘 값이 뭐가 되냐 1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그래서 F 알파가 된다고요 요식을 또 좀 잘 알아두어야 돼요 여기서보다도 어디서 많이 나온다 전자회류에 많이 나오는 그런 공식이 됩니다 자 요거 뭐 이득 구하는 거야 뭐 여러분 다 했으니까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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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7 0.707 0.707 마이너스 3dB 이거 잘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뭐 여기보다 더 어디서 중요하다 전자회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얼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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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폭이 감소돼서 나타나는 효과를 얼리효과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뭐야 역방향으로 걸어요 콜렉터가 그러니까 역방향에서 어떻게 걸으니까 뭐죠 공급층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베이스 폭이 감소해 버려요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npn이다 그러면 역방향으로 걸으니까 얘가 어떻게 요 놈이 요 놈이 뭐가 된다 공급층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전압에 따라 갑엔 일어나요 이런걸 얼리효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리효과다 베이스 폭이 감소한다 콜렉터 역방향 수가 증가해서 그렇다 베이스의 개수가 증가해서 뭐야 증가해서 에미터 효율이 증가해서 베이스 내 소수 캐리어 기울기가 증가해서 여기가 베이스 폭이 준다는 거죠 이걸 베이스 폭 감소하는 얼리효과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나중에 이제 베이스 폭이 사라집니다 왜 역방향 콜렉터 역방향 전압을 계속 증가시키면 이걸 펀치 쓰루 현상 이다 뚫렸다 그런 얘기죠 베이스 폭이 사라져요 베이스가 사라지는 현상을 펀치 쓰루 현상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snb 뭐 요건 당연히 크면 좋다는 거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남아갑니다 그 안 온도 안정화 개수 다른게 말하면 어떻게 증폭도 안정화 개수 다르게 말하면 Q 뭐죠 동작점 동작점 동작점의 변화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생긴다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처음에 잘 나오니까 주위 온도에 따라서 애님이 바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접지 방식에 따른 증폭기의 특성 common emitter 이거 다 전자회로 나왔던 거니까 그 다음에 common base 증폭기의 특징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common collector의 증폭기의 특징 이래가지고 좀 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뒤에 것들이 다 뭐죠 전자회로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전자회로에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자회로 나오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쭉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전자회로와 같은 내용들이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